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본 신혼여행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범행 5개월 전에는 전 여자친구를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22살 A 씨는 지난해 4월 19살 아내와 함께 이곳에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 다음 날 아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졌다고 신고했다가 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상의 역인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아내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 몸에서 치사량에 달하는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내가 만 19살 성인이 되자 이틀 뒤에 곧바로 혼인신고를 올린 뒤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아내에게 주사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노린 건데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과 스마트폰에 살인 계획을 자세히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그런 기록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 내용도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것을 도와줬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2016년 12월에도 이 전 여자친구를 니코틴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숙취해소제에 섞어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번에는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한 겁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우리 인도버지를 ricotta 예cze 빙사anych 아